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왜 이러노? 왜 이러노? 왜 이러노? 웅취 왜? 니나도 어디 갈까봐? 왜 이러노? 몸을 왜 푸노? 웅취 니가 몸을 왜 풀까? 웅취는 오늘 집 좀 지켜 엄마가 후딱 갔다 올게 웅취 꽃놀이 갈까? 웅취 꽃놀이 갈까? 우리 웅취도 꽃 보러 갈래요 앞으로 뭐 꽃 보러 갈까? 봄바람이 날들려 격트레기 흔나주고 물려 퍼지기도 싫어 가자 가자 둘이 걸어요 조금만 기다려 봅취 꽃 보러 간다고 꽃단장 했네 중세시대 아기가 중세시대 아기가 놀아간다고 옷도 예쁘게 입었다고 놀아간다고 옷도 예쁘게 입었다고 벌써 멈푸나 가야 돼 아유 렛잇잇? 탄산수 양쪽을 끄고 가나 탄산수 양쪽을 끄고 가나 날씨가 덥더라고 오늘 말 잘 들어이 엄마 아빠 커플 신발까지 신었다이 엄마 아빠 지금 한꺼 들뜬 상태거든 그니까 오늘 말 잘 들어야 돼 뭉치 약속의 꼬리 나는 옷을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? 뭐 한 개도 안 멋있지 않나? 엄청 멋있는데 아 지금 멋있나? 응 아기띠 한 모습이 최고 멋있지 최고 멋있지 응 옷은 안 사도 되긴 되겠다 너무 멋있네 ㅎㅎㅎㅎ 뒤에 적혀있네 뭐라고? 러블리가 아 진짜 그래도 와서가 가니까 오빠리가 뭐 한번 anál지 홍삼은 개 중에 제일 멋있는데 싸네 동싹이 오셨으면 좋네 동싹이 오셨으면 좋네 예수 날씨가 왔으면 좋네 이은이 이은이 봉치도 일로와 봉치도 일로와 이은이 이게 벚꽃이야 벚꽃 이보다 안 이쁘지 응 뭐라고 엄마보다 안 이쁘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니 우리 아기는 봉치도 짜증난다고 하지 봉치도 짜증난다고 하지 이은이 거의 인삼부 체험이다 여기 가자 비슷하겠네 아 이쁘다 그 손에 뭐에요? 엄청 비싼거 아니야? 그거? 얘꺼야? 근데 진짜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지금 아빠 분위기 잡고 있는데 너 뭐하니? 일어나 야 목욕할거야 또 아이고 정말 진짜 하하하 I believe I can fly 아 예쁘다 하하하 봉치도 해줄까 봉치도 해줄까 봉치도 해줄까 봉치도 해줄까 봉치도 해줄까 아이고 잘생겼네 우리 개가 아파 아파 아니 아니 봉치 끊으면 안되고 봉치 앉아 봉치 이거 봐 이거 뭐야 봉치 봉치 이거 뭐야 이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봉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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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봉치 봉닮 봉치 봉총 봉나물먹나 제쳤나무니가. 가자. 풀은 역시 봄이지. 진짜? 무슨 소리가 나지? 시리즈 시켜. 엔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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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진.